재즈 공연 재즈 공연을 봤어요 우리는 오늘 재즈 공연을 볼 거예요 공연장으로 가는 중이에요 오랜만에 밤에 나갔는데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미술관을 지나갔어요 친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는 브레멘의 음대예요 공연이 이 학교의 식당에서 열려요 티켓이랑 음료수를 사고 공연장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앉아서 공연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계속 수다를 떨었어요 그리고 건배 짠 친구가 한 명 더 왔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다시 건배 다시 건배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공연하는 사람들은 재즈과 학생들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라이브로 음악 듣는 게 정말 좋았어요 라이브로 음악 듣는 게 정말 좋았어요 공연장의 자유로운 분위기도 좋았고요 밤 11시쯤에 공연이 끝났어요 우리는 밖으로 나와서 다음 약속을 잡았어요 친구들과 헤어져서 집으로 갔어요 길에 사람이 없었어요 길에 사람이 없었어요 늦은 밤이니까요 안녕